아마 11월까지는 목요일날 방송 키납일이 적지 않을까 목요일마다 치과 치료를 엄청 오래 봤거든요 치아가 이게 가짜인데 이번에 염증이 여기 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염증이 코까지 번질 뻔했대요 여기까지 염증 지금 여기까지 꽉 차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대박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잇몸에 신경치료를 한 거에 라미네이트 한 거에 지금 그게 염증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번 한 거에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를 뜯어내야 돼요 저 인증 누름이 아파요 화장할 때도 여기 누름이 아파 염증 때문에 그래서 가끔 코 안도 아파요 여기 여기 누름이 아파다 여기 코 안도 저 코 안도 아파 염증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번질 뻔했대 이렇게 전체로 얼굴 전체로 이게 안 뽑힐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안 뽑히면은 이제 내일 그냥 뜯어내야 돼 이게 치아 뿌리랑 라미네이트랑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옛날엔 본대로 그냥 붙이는 거였어가지고 이게 안 떼지면은 그냥 치아를 다 뽑아야 된대요 선택권이 없어 내일 안 뽑히면 만약에 선택권이 없고 만약에 이 라미네이트만 예쁘게 잘 뽑히면은 이제 뭐 신경치료도 한번 제대로 하고 뿌리 최대한 살려가지고 라미네이트를 한번 더 하는 건데 내일 뽑다가 안된다 그러면 그냥 뭐 신경치료 뭐 그딴 거는 이제 뭐 염증 치료는 하겠지만 바로 그냥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준비해야 돼요 임플란트 4개 내일 좀 기대돼요 왠지 알아요? 내가 과연 어떠한 진료를 받을지 기대돼 내일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?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을까? 이 라미네이트가 뽑힐까라는 약간 궁금함? 약간 호기심? 이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일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? 선택을 할 수 있을까?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? 이러면서 내 인생의 설계가 내일 되는 거니까 치아에 나 공실이 됐어 나 치아 엄청 크죠 압니? 아 임시 치아여서 공실이 돼서 어떡해 아니 너무 대충 만난 거 아니냐고 대한병원은 뉴털이 아닙니다 어떡해 아니 대한병원인데 치아를 임시 치아를 나 지금 목요일까지 다음주 일주일 넘게 이 치아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 목요일날 이번주 이틀 뒤인가 이틀 뒤에 나 틴트방송 어떻게 해? 홍보방송 큰일났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? 아니 무슨 쥐새끼 같잖아 생김새가 아니 입을 아니 입을 이렇게도 치아가 보여 어떡해 이렇게도 보이네? 약간 여기가 튀어나온 거 같아 앞에가 그래서 거기서 말해줬거든요 임시 치아로 튀어나왔다고 근데 이렇게 튀어나올지 몰랐지 이게 뭐야 본뜨고 얼마나 걸렸냐고요? 나 치과 언제 갔지 이거? 임시 치아 이거 언제 갔냐면 나 이거 9일날 했는데? 9월 9일 거의 한 달 뒤에 나온 임시 치아야 그 처음 갔을 때 바로 본뜨고 다음 이거 뜯어내고 임시 치아 해준다고 해서 한 달 뒤에 간 건데 이거? 뭐? 실력이 안 좋은 거야 이거? 어떡해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됐었대 4개야 아니 어떡하지? 내가 말하니까 이상한 건가? 아니 나 지금 공실이야 내가 라미네이터 지금 중1 때부터 지금 13년 하고 이제 한 건데 좀 대충 만들긴 했네 임시 치아를 크기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괜찮다고요? 아 라미네이터만 한 게 아니라 이거 임시 치아고 아직 안에 기둥을 철심을 안 뽑았어요 지금 제 치아가 이거 임시 치아 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징그러우니까 요것만 보여요 좀 자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임시 치아 빼면 근데 이 위에 요 정도가 지금 하얀 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아를 갈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에 기둥이랑 철심을 빼내야 되는데 철심이라 해야 되나? 그 기둥 기둥을 빼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드로 해놔 가지고 안 빠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목요일부터 뺄 건데 저게 4개나 있거든요 앞니 4개 다 이게 그래서 저게 하나가 뽑히면은 그래도 잘 뽑힌 거래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에 이거 뽑아보고 만약 안 되면은 치아를 뽑아서 치아를 뽑아야 되거나 뭐 일단 신경치로 하고 어 아 근데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난 되게 발랄해 보인다 어 나 다음에 갔을 때 다 치료하다가 이제 진짜 치아 마지막으로 박을 때 말해야겠다 어 임시차처럼 크진 않죠 아 충치가 아니라 저 염증이 여기 코까지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염증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여기 잇몸 안에 이렇게 볼록볼록 여드름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염증이 가득 차서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보처를 씌웠는데 그 보처를 씌우면서 신경치료가 마감이 좀 잘 안 되어 있대요 지금 옛날에 했던 게 그래서 옛날 병원에서 좀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술을 신경치료를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아프고 그러길래 아 내가 잇몸이 약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안 갔지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막 잇몸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야 근데 또 사라져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 근데 지금 아플 때 한번 병원을 이제 일반 병원에 갔는데 일반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더니 염증이 가득 차있다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빨 다 뜯어버리고 뽑아야 된다고 만약에 살리고 싶으면은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을 이제 예약을 한 두세 달 기다려가지고 상담을 받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보처를 뜯어낸 거야 보처만 뜯어낸 거야 겉만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냥 망치로 뜯어내길래 머리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진짜 이렇게 망치로 뭔가 계속 두드리는 거야 나 공사 내 이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이제 뜯어내서 이제 임시치아를 저번에 본뜬 거 처음 진로 갔을 때 그 본뜬 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임시치아를 거의 한 달 반은 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뭐 약간 표본 같아 틀니 표본 봐봐 왜 이렇게 말이야 왜? 손톱만 하잖아 저도 중징 때 적하고 못생겨서 울었다고? 근데 뭐 저는 좀 즐기는 중 왜냐면 지금 못생기면 좋은 게 이게 치아가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치료가 싹 다 수술까지 싹 하고 보초를 딱 끼웠을 때 짜라란 했을 때 선생님 왜 이리 이뻐지셨어요? 이러면 이런 거 아니야? 마지막에 엔딩 포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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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